처음 만나는 AI 드림쌤 안녕하세요 안녕? 만나서 반가워 그럼 상담을 시작해볼까? 상담이요? 저를 아세요? 그럼 선생님들은 다 안단다 다 아는 AI 선생님이 알려주는 똑똑한 학습관리 자꾸만 보고 싶은 선생님 안녕? 우리 친구 그동안 잘 지냈어? 선생님도 정말 보고 싶었지 뭐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궁금해 아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던데? 있어봐 생일 축하해 내 공부를 분석해주는 선생님 안녕? 그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 살펴볼까? 지난주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칭찬하고 싶은 점을 찾아볼까? 우와! 매일 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네 아주 훌륭해! 잘했어! 내 부족한 공부를 다 아는 선생님 어서와! 지난번 배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던데 잘 기억하고 있는지 퀴즈로 테스트해볼게 그림에서 기억관이 은 중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더 적을 때 지구의 위치를 고르시오 정답! 와 대단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놀라운걸! 내 공부 습관을 잡아주는 선생님 안녕! 우리 친구 공부는 재밌게 하고 있나요? 미션을 다 끝내서 받은 물방울이 모여 새싹이 되었네 앞으로도 이렇게 물방울을 열심히 모아서 습관 나뭇가지 쑥쑥 키우는 거야! 파이팅! 오늘도 선생님과의 상담 완료! 나도 모르는 나를 아는 AI 선생님과 나포형성 학습 분석 메타인지 공부 습관 완성 다 아는 아이스크림 홈런 AI 드림쌤 홈런에서 AI 선생님을 만나보세요